건망류를 빠르게 제거하는 5가지 방법 건망류는 비정상으로 생긴 혹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수반될 수 있다. 발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무게가 원인으로 뼈와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변형된다. 주로 30살 정도에 생기고 양쪽 발에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건망류의 발생은 유전, 발 부상, 관절염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다. 그렇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꽉 끼는 신발이나 하이힐을 신는 것도 건망류의 발생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한다. 건망류는 발에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걸을 때 통증 아픈 발가락의 유연성 저하 굳은 살 피부 자극 증상들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가끔은 아주 심해서 수술로 치료해야 할 정도이다. 다행히도 건망류를 없애거나 건망류가 심해지기 전에 발달을 지연시킬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아래의 건망류를 치료할 효과적인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얼음 시간이 지나면서 건망류에 염증이 생기고 오래 서 있으면 심각한 통증이 발생한다. 2. 통증 통증을 줄이고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얼음료법을 선택하자. 3. 얼음 으깬 얼음 2분의 1컵 얇은 수건 방법 수건으로 으깬 얼음을 써서 건망류에 5에서 10분간 갖다 댄다. 5에서 10분간 쉰 지 2에서 3분 정도를 반복한다. 건망류에 압박이나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사용한다. 2.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 릴렉스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를 하면 통증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과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주기적으로 마사지하면 건망류의 크기도 줄어들고 굳은 살도 예방할 수 있다. 재료 에센셜 오일 두 숟갈 방법 오일을 손바닥에 넣고 따뜻하게 데운다. 통증 부위를 문지르면서 손가락으로 마사지한다. 매일 밤 10분 동안 마사지한다. 3. 커민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뮤니 통증을 막고 건망류를 악화하는 염증을 완화시킨다. 재료 강황 2분의 1 숟갈 올리브 오일 한 숟갈 반법 강황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 걸죽하게 만든 뒤 건망류 부위에 바른다. 20분 후 찬 물로 씻어낸다. 매일 두 번씩 하자. 4. 국화 국화는 진정 효과와 소염 성분으로 유명하다. 국화를 이용하면 건망류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료 국화꽃 3 숟갈 물 한 컵 수건 물 한 컵을 끓인 뒤 국화꽃을 넣는다. 불을 낮추고 몇 분간 더 끓인다. 불을 끈 뒤 약간 식힌다. 아직 물이 따뜻할 때 수건을 적셔 아픈 부위를 감싼다. 하루에 입원이 적당하다. 5. 요오드와 아스피린 요오드와 으깬 아스피린이 만나면 관절에 염증이 치료되고 건망류의 발달을 예방할 수 있다. 꾸준히 사용하면 각질이 제거되고 굳은 살이 예방되며 자국도 완화된다. 재료 요오드 한 숟갈 아스피린 3알 붕대 방법 아스피린을 으깨 요오드와 섞는다. 반죽이 완성되면 건망류에 바르고 붕대로 감싼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매일 반복하는 것이 좋다. 건망류의 발달을 막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되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제일 좋다는 점을 기억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